아 뭐야 기다려봐 잠시만요 형님 다시 초대를 해볼게요 초대했습니다 형님 저희 원래 친했는데요? 저희 같은 팀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누구야? 폴로다 네드입니다 저는 서브 보인다 서브 보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해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폴로다 네드입니다 알죠 폴로 들어봐 잘 보고 있어요 상현이? 감사합니다 상현이? 그 히민이 앨범 너무 잘 그 리즈 머시팻 앨범 너무 잘 들었고 교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쇼미도 그렇고 개인작업도 그렇고 뭐 그 뭐지 뭐 랩하우스도 그렇고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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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야 상현아 네가 넥스트야 새끼야 뭔 말인지 알지? 야 짜쓰는 거 하지 말고 근데 상현아 네가 너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지?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지? 너꺼 너꺼 해 너꺼 예 뭔 줄 알지? 너꺼 해야 돼 네 뭔 줄 알지?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다 야 요 반응 너무 좋더라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야 시바람아 사랑한다 뭔 줄 알지? 저도 사랑합니다 형님 알겠어 예 형 피스아웃 여러분 폴로다 레드가 넥스트니까 서포트 많이 해주세요 피스아웃 아우 감사합니다 형님 아우 감사합니다 오 시발 하하하하 다들 폴로다 레드 폴로다 레드 폴로다 레드 앨범 들어가세요? 다들 폴로다 레드 들어가세요? 폴로다 레드 이거 고정해야겠다 시발 다들 폴로다 레드 개정제 폴로다 레드 여러분들 앨범 들으러 가세요 야 앨범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 내 앨범도 들으라 해서 네 더그 보이 앨범도 들어주시고 쭉쭉 빠진다 시청자수 나가니까 지금 잡아 잡아야 돼 너를 잡아야 돼 너를 어필해야 돼 어떻게 잡아 시발 폴로다 레드가 10대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알지? 어? 알지 폴로다 레드를 들어야 돼 너네가 한국 힙합을 살리려면 폴로다 레드 앨범을 들어야 돼 900에서 600명 빠졌어 600명 빠졌어 알겠어? 어? 폴로다 레드랑 더그 보이를 서포트해야 너희가 국힙합을 이제 좀 충전시킬 수 있어 오케이? 형님 그 칸 형님 라방 들어오실래요? 이제 칸 형님을 한번 초대해 볼게요 이제 칸 형님을 한번 초대해 볼게요 폴로다 레드 앨범 들어보세요 다들 좋대요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오케이 리김치 형님 지금 이제 갑니다 저희 네 빨대 다 가져가세요 빨대를 아 챙겨가야 되죠 몇 개 챙겨가야 되나?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아 그만하나 너 거기 나만 써 어 네 이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예 뭐라는 거야 영 에일리언 비영신 같은 새끼야 너나 닥쳐 이 이 뭐라는 거야 이 영 에일리언 닥쳐 너가 이 비영신아 아 뭐 오우! 시발, 롯데리아 10만원어치 안상, 스타트아웃 한상, 진영님 나는 감사합니다 제 앨범 들으러 가시고 버튼 오늘 리믹스 한다 버튼 리믹스 할거니까 오우! 저희 지금 이제 갑니다 바이! 시발 어어 아니, 시발